으 당신 인성이 문제 정리될 때 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지 생각하지도 말아요 아 미나야 할아버지도 그려야지 그렸어요 어디 없는데 여기요 아이 그럼 아빠 아빠는 평탱도 할머니는 있어서 못 그려요 에이 그래도 아빠는 그려야지 엄마 어 왔니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하영이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 잘 내려왔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어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통하는데 어 지석이 방송 시작할 때 됐겠다 희성아 너 라디오 좀 틀어봐라 그거 오늘이에요? 어? 시간 다 됐다 어? 아니 지석이가 무슨 방송에 나와? 어? 야 어디 미션 놓치지 맞아? 그게 뭔데?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 이름은? 백미노 나는 강하영 너 사는 곳은? 응 평창도 할머니네서 살기도 하고 엄마 아빠 집에서 살기도 하고 여기 외할머니네서 살기도 하고 너도 떠돌이 신세구나 나도 토고에서 살기도 하고 파키스탄에서 살기도 하고 또 몽골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 나랑 비슷하네 그러게 말이다